자 여러분들 오늘도 입양하소에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우리 딸과 아들이 있네요. 애들아! 저번에 내가 사줬던 구미호를 되게 좋아하네. 딸 아들! 아빠 출근하는 거 알지? 너네들은 오늘 학교 쉬니까 낮잠 자든지 그러든지 할 거 하렴. 자 우리 딸은 졸려 보이는구나. 자. 어? 어? 졸리지? 어? 왜 나한테 거래를 했어. 네이. 자 자 자. 자리여. 달자. 리아는 뭐 할 거야? 저는 뛰어다닐래요. 그래. 아빠 오늘 출근하고 올게. 아빠! 응! 자아아아아알! 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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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아빠 멋진! 아빠 멋진 직장 다니는 건 너네도 알지? 네. 너네들이 지금 어? 잠자고 씻고 어? 이 월세까지 다 아빠가 되는 거야. 알겠어 놀랐어. 알겠는데 얼마나 돈을 못버면 이런 알거지 같은 데서 사는 거야? 아니 알거지라니. 무슨 누가 보면 알거지인 줄 알겠다. 어쨌든 아빠 회사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멋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줄 알겠지만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숨긴 비밀이 있답니다. 하휴. 오늘도 직장에 가야지. 됐다. 여기가 내 직장. 어이구! 핵거지씨! 벌써 출근하셨어! 아이 왜 이렇게 일찍 출근했어? 하휴 나도 이제 나의 은밀한 직장생활을 해볼까나? 애들은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는 건 모르겠지. 자, 입어볼까나? 됐다. 이제 제 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돈 좀 주세요.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집에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저 거지예요. 신님 아무거나. 야 여기 내 자리야! 야 옆에 거지. 여기 내 자리야. 내 구역이야. 내 구역이야. 절로 안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펫이나 펫이나 자동차 주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굶고 있어요. 하휴 오늘도 한 푼도 못 받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미호야 어디 가자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뭐 무슨. 아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고. 여긴 에모네기판에. 어? 니아야. 어? 여기 아빠 아니야? 어? 어? 거짓말 치지 말라고. 나 진짜 거지라고. 어? 아빠 거지야? 어? 안돼. 어? 애들아. 떠나오지마. 아빠. 왜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어. 아니야. 아빠는 쓰레기가 아니야. 절로 가. 아빠 쓰레기다. 아빠 왜 쓰레기야? 애들아. 들켰다. 아빠 이름이 초왕거지라고 적혀있는데. 아빠 설마. 아빠. 애들아 그런게 아니고. 아빠가 사실. 너네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맨날 구걸하고 다닌거야. 직장있다고 해서 미안. 아빠 진짜 거지에요? 어 돈 한 푼도 못 벌었어 오늘. 애들아 안되겠다. 너네들이 아빠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준대요. 도와줄게요. 어? 어? 정말요? 어? 자. 어 나 진짜 주나봐. 이 아저씨가. 어? 수박을 줬어. 수박이랑 샌드위치. 우와.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의 먹을 거를. 이렇게 또 얻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구름님. 아이고. 배고파. 앙 맛있쩡. 아빠가 다 먹을 거. 아빠가 다 먹을 거. 지렁. 아빠가 배고파서. 그랜 거지. 빨리 갈라니까. 애들아. 아무튼 아빠가. 거지인 거 속여서 미안해. 너네들이. 좀 도와주지 않겠니?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요? 너네들이. 구걸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사람들 보이지? 아빠처럼 따라해. 아빠처럼 따라해봐. 자 일단은. 불쌍하게 해야 돼. 불쌍하게. 불쌍하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나도. 나도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돈을 주지.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아이들아. 어쨌든 여기서. 구걸하자. 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 사안극은. 이렇게 끝을. 끝. 끝낼 거고요. 자. 저한테. 작은 아이템이라도 준. 우리 유저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거지예요. 아무거나 주세요. 제발요. 아까 이 사람이. 먹을 거 줬잖아요. 구름님. 이 사람이 아까. 먹을 거 줬잖아요. 이 사람한테. 어. 잠시만요. 이러는데. 제발요. 배고파요. 제가 샌드위치 올릴게요. 맞나? 이 사람? 네. 맞아요. 구름이에요. 구름. 이 사람한테. 아까. 저한테 샌드위치 줬잖아요. 이분한테. 착하시니까. 제가 팬더 드리겠습니다. 아. 안 instruct야 합니다. 나 secretly 작ustom peoples 정도. 그れた 그중에 핸드위치. 켂리 모드레. 그렇게 착하신 분한테는. 어. 복 받을 거라고. 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착하신 분한테는. 이렇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착하신 분한테는 복 받을거라고 어려운 사람을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착하신 분한테는 선물해드릴거에요 또 나한테 템 주는 사람 이번에는 진짜 특별한 아이템을 기다리고 있다고 헉이래 이 사람이 우와 대박 르복스템이란 말이 있어 대박 이러는데 이 사람이 대박 대박 하이 리아 리아야 왜 너 거래걸어 나한테 왜 자 이 사람 되게 좋아하고 있다 판다다 이러고 있어요 딸 아들 이 사람 진짜 거진건 불쌍하지 않아? 그럼 도와줄까? 아빠 근데 옆에 있는 우리가 더 불쌍해보이는데 아 네 이 사람한테 아 진짜 불쌍하시네 진짜 거진가봐 그럼 거지가 거지를 도와주도록 하지 이번에는 음 그래 구미호 줄게 가지가 그냥 주는거에요? 와 이 사람이 고맙다고 샌드위스트를 주네 진짜 주는거에요? 아이 그럼 아 이 사람 불쌍하네 자 가지가 우와 우와 거지한테 도와줬다 반응볼까?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헐 헐 이러는데? 와 진짜 좋아하나봐 하하하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 이 사람 거지 아니면 어떡해 우리? 사기당한거 아니야? 어 그러면 한번 집 찾아볼까요? 알..아이로 시작했는데?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 어 찾았다 어디 어디 내가 갈게 친구 따라갈게 진짜 거지였구나 자 오 자 볼까요 뭐야 아빠 아빠보단 부자 같은데요? 야 나보단 부자잖아 야 이거 집 완전 좋아 뭐야 이거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구만 음 아 그쵸 그쵸 아 감사합니다 네 구미호 잘 쓰시고 저같은 거지를 보면 도와주세요 그럼 좋은 펫 드립니다 어? 나한테 말 거는데 누가? 도와드릴게요 어 도와준대 와 아무거나 주세요 말 걸었어 네 이러는데 과연 과연 거네 말 거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구나 이사람 이사람 어 잠깐만 이사람 아까 구름님인데? 나한테 판다 받아간 사람은 기억나지? 네 아이디가 아까 그 구름인데? 맞 이사람 내가 또 주면 또 뭐 더 줄까봐 그런거 아니야? 이거 먹고 먹고 이번엔 쬐죠 도망치죠 도망칠까? 응 아까 그 구름님 아이디인데? 누가 봐도? 더 있는데 님 구름님? 어 나한테 또 동생이요 아아아아 아 아 구름님이 다 누가 봐도 갑자기 동생이 왜 와 나한테 또 어? 판다 또 뜯어갈라 그러는거지 어? 딱 속 보이는 짓을 하는구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거지는 도와주면 안될거 같아요 여러분들 흫흫흫흫흫흫흫흫 전빌 거지를 도와주지 마세요 다 부자 거나 그럴거 같아 어때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재밌는 입양하수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